여기다 가려있어요? 여러분 융문역입니다 융문역에 왔습니다 아 우리 갓나는 건가 봐 용문역에는 뭐가 있습니까? 포키가 있네요 슈퍼마리오 푸우다 푸우 아흥밥마리 이거 뭐야? 얼마야? 100엔이네 아쉬워서 나와봐야지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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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랑트 맨진 소리 고파 소리 요양제 여기야 여기야? 카카오마 옛거리는 여기 여기 맞아? 여기가 다 옛거리야 이게 끝이야? 응 그래? 응 그렇군 어? 그렇군 너희 코히 화나? 코히? 츠바키 카페 있지 않을까? 아 추워 한 묶음 먹어야 돼 어 빵 소유 처음 들었다 지금 한 묶음 한 묶음 한 묶음 차 귀여워 아 이거 맛있겠다 아시안 티하우스 카페 가서 좀 쉬었다 갈까? 맛있다 갔을 것 같아 아시안 디저트 카페 없나? 그래 밥이야 밥 밥 어? 아 이 닭이야 아 이 사람들 뭐 먹어? 닭에서 뭐 사 먹는다 저거 뭐야 종류로 싼거 아 뭐야 여기 뭔데? 아 여보 저거 돈까스 먹나봐 저기 하나 먹어볼래? 돈까스? 아야 쇼카트 쇼카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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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래? 응 고로케 같이 들어 있나봐 다 먹어 이거 다 간다 간다 가지마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크리스마스 어떻게 큰 강아지들이 저리 달냐? 안녕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안녕 랩! 형 진짜 쎄 야, 오늘 가셨어 아, 그렇네 감사합니다 공 두 마리 같아 세 마리 근데 저런야, 어떻게 키우냐? 커피다, 커피 여기로 갈까? 목욕 한 번 시키려면 여기 맛있는 거 많아 보이는데 룰꽃이 이거 먹어보자 가보자 우와, 초콜릿 케이크 어휴 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